아 십자가 밑에 뼈 조각이 있네요 백태리석으로 만들어진 고독한 인물상을 뼈 걸고다 라는 제목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두 인물이 날카로운 공포의 가시 속에서 자기 둘만의 서로 포용을 하면서 서로를 가시의 질시 속에서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것은 골고다 뼈를 세계로 이렇게 분할시켜서 통이 하나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골고다 뼈에서 그 십자가 예수님 보인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뼈의 뼈가 골고다의 일환으로써 뼈 시리즈 한 작품인데 이 피가 흐르고 있죠 여기 주물로 된 작품이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